이번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김 씨가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김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. 무죄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한 시점에 주목했습니다.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.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또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,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 위증 교사는 상대방이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,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, 즉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.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,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. SBS 최고은입니다.